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의 위치가 상당히 위기, 박살, 테로, 박평, 그저께 중동에서 행급 기독교인들이 중동에서 아랍인들에게 설명을 받았을 만큼 너무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보금화를 위한 가장 경비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에는 기도의 불필이 붙어있고 성명의 충만함을 닿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못 당하고 신학생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지금 누르베 신학교라는 태세, 태교 직전에 있는 그런 신학교들이 많고 성명을 붙어서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톤, 웨스터미스톤, 또 거기서 맥킨탄리아 박사가 보금을 중심으로 개척으로 세웠던 필라덴필라, 헤이스데로지판 세미나리, 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학교에 가봐도 한국사람이 절벽 이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보금화 재산하라고 쓰기 위해서 그래도 꿈마다 성교사람이 시대에 지금 제일 많이 파손되고 있는 하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기독교의 뿌리로 들어가고 하면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에 많은 자라본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그 뿌리를 파고들어가면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지만 백과사전에 보면 한국공공학 백사운동 이것이 한명진국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만 백과사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 받아서 여러분과 저는 한국의 상 모델이 되어야 되고 또 복음 증파에 흉성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았다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에 이어서 그까지 복음을 잘하는 우리 사단들에게는 한국 복음 운동 분부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저도 신년 아래 많은 인사를 계속해서 치우고 왔지만 저는 한국 복음 운동 분부에 대한 많은 금지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여러분과 우리가 물질과 땅과 인물과 기도 속에 찬달이 있고 또 여기 상당이기 때문에 더 큰 기도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분문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선택한 반멸의 합격자가 되기를 주의 의무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일부 제자 중에 이 가로루가 다 물질의 미용을 받아서 탈락했습니다. 은삼진왕의 배신을 닦아버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받기 전에 먼저 절대로 예수님보다 물질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의 인물들을 반축해서 책도 출판, 신양의 것을 책을 출판하면서 많은 인물들을 조사해보니까 한 사람도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색이 살지만은 절대로 동원에 가둔다처럼 식격자가 되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계시면 다 있습니다. 예수님 한수도 끝에 붙잡으면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축복도 다 있는 줄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한수도 끝에 붙잡고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아띠아였습니다. 이 아띠아가 어떻게 해서 그 귀한 자리에 선택받았을까?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버렸습니다. 이 아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부터 함께 했느냐?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성청하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중간에 탈락하거나 또 중간에 돌았을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성청한 날까지 그래서 마띠아를 대신해서, 가론가를 대신해서 선택한 자리의 첫째 조건이 항상 우리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양재물같이 다 끓고, 한순간에 용기도 많고, 동교도 많고, 정말 어떠한 사람 나타나는 사람 많은데 언제 보면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해승같이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인도삼같이 사라지고 난다. 중간에선 항상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력에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시간적으로도 동교를 해야 되지만 신앙으로도 변치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인간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영청도 주셨고 또 우리 사람에게 인격도 주셨습니다. 인격도 변치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봐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아픈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또 무적, 인정도 변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중치한 사람도 보면 어제는 매달 있다가 오늘은 배신했다가 또 저쪽을 갔다가 얘기했다가 언제까지 그런가 보니까 장례식 날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점에서 못 보지는 거예요. 한 분은 옳다고 정의라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나가는 사람은 자기 직업에도 달인이 돼요. 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가지 일을 만족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인생에 주어진 밥이라고 생각해서 온 생 삶을 다 그 위에 선물을 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금의 달인입니다. 고금을 위해서 가지 누가 진짜 돼도 그게 상당히 또 누가 같이 돼도 하기에 은퉁하도 억울하다고 제가 그분은 그런 것이 아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사람이 인생해 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사람도 꿈쩍 자원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티안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내용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우리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라를 보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던 솔로가 아니고 듀엣이라는 말이 있어요. 솔로는 자기 소리가 맘대로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높게 하든 낮게 하든 자기가 창작을 하든 작곡을 새로 만들든 한 게 없어요. 그대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듀엣은 그렇지 않습니다. 듀엣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모니라는 것이 뭡니까? 소리가 함께 우리 인생은 요즘 솔로는 참 많아요. 하모니를 이룬 사람은 참 좋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예수, 문화, 교수, 많은 중에 우리 기독교도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모니가 되어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높이 무릎을 보고 싶은 사람은 나무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지 아주 진공불을 또 그냥 궁금한 아주 또 동원팔대별 부르실 우리 여러 층하의 사람들 대하다보면 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훌륭한 목회 훌륭한 성격 훌륭한 교수 훌륭한 인사에 지원들 됐을까? 지금까지 봐도 한마디 남을 원망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고 듣기 신설이 있으면 아예 다른 생각을 하고 양만 하고 그런데 똑똑하게 성공하고 높이 되고 크게 쓰인 받을 사람인데 항상 그낭 놀음만 하고 일매를 놓고 추고만 하고 추입은 없고 소망은 꿈은 있는데 길은 없고 그런 사람들은 평범한 것 같기도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누구 틀리고 누구 안 듣고 누구 듣고 이런 사람이 괜찮은 짐을 잘하고 수도 있어요.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평범한 하나의 축복과 저주가 장돌리지 그래서 장문 13장 2제 말씀대로 사람은 입에 말로 백농을 누른다고 믿고요. 우리 인생이 항상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말도 저런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편 10편 내용이 주가 보면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이만이고 축복하기를 기쁘니 하더니 복이 저를 멀히 떠나 늦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축복하죠? 네! 우리 여기 목회자들도 많으신데 당해서도 똑같은 설교를 해드려 예를 들어서 11조를 계속 못 받으라고 설교하는데 서탈이 두가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일초에서 느껴져 육위크가 원하메이커가 쥐시피니가 또 이런 이런 사람들 그런 재료를 많아가지고 막 신일초 의미해서 잘된 사람들을 막 칭찬하고 그러면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은사를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딸려들어 나중에 아멘이 나오고 그때부터 실천하면 그름도 똑같은 축복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줄 띠붓고 사자 격통상으로 몸이 잘려 되죠. 물이 나서 칫때매가 되죠. 그 돈 가지고 있는 주머니 돈을 함께 바다에 빠져서 송장이 됐어요. 옆구리에 창개가 터져가지고 다섯 파트 어간 빨래줄 같이 창개가 늘어지고 아 왜 자꾸 그런 말 하는지 그런 소리 해가지고 은혜 받고 실조 실천하는 사람 거짓 니 혼자 자리야 다 싱싱 싱싱 믿고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권위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때리치고 막 하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없는 건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책망을 해서 못쓰는 게 아니라 격려를 해 신호를 해서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면서 응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결심을 주고 축복을 받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야 한국국무 본부는 여기에 오늘 이 말씀 한국교회처럼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더 쉽지 않아요. 오늘 개인주의가 승인되고 오늘 정말 우리 인생이 비건 단절이라고 했는데 전부 단절이에요. 교단 안에도 단절 교판 에서도 단절 교회 안에서도 단절 심지어 부모 자식 안에도 부모 안에도 단절 이것이 오늘 얼마나 많은 불행과 비굴을 가져봅시다. 안으로 톤디가 마지막 종말의 비굴은 단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위드라고 하는 말 어디 보니까 위드 청결 해가 시켜요. 우리 같이 함께 저는 세계 지도를 놓고 유럽 미국 대륙을 모르고 사실 유럽 은 스위스 독일 또 블랑스 대륙 유럽 다 쳐도 미국 대륙만 못해요. 그런데 미국은 52개 나라가 셀 수밖에 없지. 서로 투쟁이 있을고 환경이 있을고 핵사 싸우고 개누판에 싸우고 노스캐롤라니아 사우스캐롤라니아 싸우고 참 52개 주가 52개 나라 될 수밖에 없고 한 주가 또 얼마나 큽니까 개누판에 아주 만해도 우리 한국 여덟배나 더 큰데 그런데 그게 한대 탁 쳐가지고 여러분 일곱 빛바를 중국이 보이는 별이 52개 있고 50별로 같이 쫙 쫙 보드나 동네 별 하나가 한 주거든요 한 주에 그러니까 52개 주가 고속도로 같이 함께 묶어서 착쬉 보드나 그러다 그래서 USA 라고 하는 아니 U는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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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합치니까 작은 역사 여러분 명인 역사가 얼마나 잘 씁니까 아마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린 그 날이 1920년입니다 그때는 당 미개인들 일리안들 몽골이안들 코리안 비틀들 이렇게 섞여서 암한 쇠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지만 합치니까 큰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대만으로 폴리스 내션이 되죠 경찰 나라 같은 거에요 내가 절에 났으면 왜 뭉치니까 힘이 없습니다 캘리포니 하나만 있어보세요 텍사스 나라 캘리포니 나라 힘이 없어요 뭉치니까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단서든지 뭉쳐야되요 뭉쳐야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끼리 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경우에 안에 특별한 특별한 풀어버림이 해가지고 막 크게 강조하고 그러면 한패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전체가 함께 공감을 하고 전체가 함께 다 서로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풀어버림이 아니라 좋은 능력이 매치지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절대 안 돼요 주께서 주시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빌레리아 그토록 얘기해보면 어떻게 했어 이렇게 정말 마띠아가 선택을 받았냐 이 마띠아도 그렇고 그 함께한 우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마띠아와 함께 생활한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마피 사도의 직문을 여기에 대신할적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가 있을 때 이거죠 아멘 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보음악 농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분들은요 정말 백마디 이름보다 한마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사람의 이룰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순쾌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그 반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준비하시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보험에 든든한 추출돈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3년 동안 받았어요 이 제자들은 이직의 뜻을 묻었습니다 우리는 오명이여 말씀을 보고 믿고 할렐리아 예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섯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이적에 뜯도 먹고 배부리해 먹고 또 안전병에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낯살로 살아나고 만세한 과거와들이 양매행조 중에 살아나고 다 다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왜 이 제자들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할 때 폐전병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라 다 사명을 저버리고 숫제자로신 베드로조차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예치생활도 돌아가고 제자들도 낯살되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서 보니까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숨을 내쉬며 바르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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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복음 24장 49절에 아주 중요한 당부를 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기물때까지 아멘 이 성에 이 성에 이노라 아멘 이 성에 이노라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나를 가야 떠들기만 하고 낯신하고 폐산병만 끝장이 오는데 나가서 대퇴해야 하나요 그래서 어깨에 기도해가지고 위에서 약속한 그 능력을 받을 데까지 어깨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안 떠나고 모임옷이 막아내렀다. 하루 이틀 사는 날 성령이 이만 때까지 계속해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일술의 권시가 나타나서 한 분 외치네가 3천명 5천명이 회의하고 귀신을 경영하니까 귀신을 떠나가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막 하나님께서 모임옷이 진동하게 되고요. 사전전사람 30일째 버리고 있습니까? 빌기를 닿아내 모임옷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원함을 받아 반대하라는 말씀을 전하느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또 기도하니까 모임옷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머리가 죽게 모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매뉴지를 주었어요. 무장 무리를 준 것이 바로 기독교의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들이 만일 기도 없이 성공했다면 성공한 것만큼 큰 실패가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은 아무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영원계시록 3단 7절에 보면 빌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하늘구를 열어놓았는 게 그 열린 문을 아무도 받을 자가 없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재식도록 하나님 보장해 주세요. 그러나 사람이 노력해서 돈, 명예, 권채, 강남, 워낙, 열랑, 뭐 이런 것들은 뜨는 물 같아서 세월이 지날수록 물은 부피해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중간은 떨어지고 나중에는 벌리가 끼고 옹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축복에 함께하시고 우리 한국은 앞으로 이제 우리 어제 우리 한국 부흥운동 정부는 여기 나는 조직도 있고 한데 여기 어떤 때는 임명도 안 되는 조직이 참 한 데로 올라가 있어요. 여기 올리겠다는 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은 의지금의 하나님이 아니오 합형의 하나님이오 실세의 하나님이오. 그래서 우리 한국 부흥운동 정부는 대표총재와 총재와 상임총재 박유정농사님께서 정치에 의원했어요. 정치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을 대표회장이 대표총재가 임명을 할 때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나 여기 한대 저기 한대 여기 아무렇게 오는 건 나는 목회를 하던 단체를 이끌건 무질서를 제외할 시간 그리고 남을 원망 비판하는 거 개실하고 또 당파 짓는 거 그런 것은 절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만 저는 남서울중앙교회 저는 3개월은 항상 해외집회니까 비워요. 21년 52주 창립대층까지 비워도 주위를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분열, 파장, 분쟁 되는 게 웃습니까? 목회비기 뭐입니까? 저는 하나도 잘 아는 게 없어요. 남은 절대로 절대로 세 가지는 직분을 안 맡겨요.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첫째 남을 원망하고 불편하는 사람은 이를 안 맡깁니다. 왜? 성경에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멸망을 피하리라. 멸망받을 사람인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규정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저주하는 사람은 이를 안 맡겨요. 아니 성포를 했습니다. 왜? 성경말씀에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이만했다고 했는데 저주 받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일을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절대 중질을 안 맡기고 그 다음에 두 중때만 하는 사람 열정당권은 두 중때만 하다가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두 중때만 요소와 관련된 들어갔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받을 때까지 기록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면 전체가 가능합니다. 신앙이 없어지는 여러분 신앙이 올라갔으면 모든 것은 다 큰 빌딩도 성량값같이 밑으로 믿음이 떨어지면 한구방도 높이 쳤다 보이고 이 정도구나 하늘같이 쳤다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상승되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보험하는 그냥 침묵단체가 아닙니다. 정말 황영진 목사님의 저는 여의도 광당에 죄송하지만 네 번 다 중앙사를 한 사람이 어떻게 참 저같은 사람이 한 번 하기도 흐르는데 그런데 그리의 행상크기서부터 제가 최초에는 한영진 목사님께 믿음을 받는 태도 있고 그 어른을 너무 존경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명략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 어른처럼 그래서 존경 마음이 있으면 역시 큰 업적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영균 목사님께서 민족보험화 운동 그것도 정말 그 밑에 제가 바로 집게 진영균 목사님 바로 빅세서 계속 저는 일해나오고 했지만은 총재를 놓고 민족보험화 총재를 맡으라고 1년 전에 일본의 윤희온신학대학교 진영균 목사님은 총재 취임을 하고 나는 대학원장 취임을 하루 둘이 와서 돌아가서 1년 전에 저한테 그러신 1년 후에 목사님께 이제 총재직을 맡겼는데 반지가 이승공 목사님께 받은 반지가 하나 있는데 공고선 지금 다 짓고 12개는 모조로 만들어 가지고 2분 2분을 잡는데 그건 다 모조고 진짜 이승공 목사님 반지는 내년에 그 끝에 1년 후에 목사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민족보험화 자리는 안하니까 그보다도 이게 한국인제 무스마 하시는 일을 민족보험화 열심히 하니까 다 묻혀져 가지고 항상 나만 끝국이었어요 한국인제 무산이 이 덕사를 한국에 누군가 이어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쪽볼을 좀 안기 좋으니까 그 마지막으로 다 고쳐있습니다 한레스 호텔에서 신혜경 목사님 윤석천 목사님 윤석천 목사님 장관윤 목사님 또 한기총 이장이 또 문재승 목사님 문재승 목사님 문을 쫙 혼자서 이제 인수식 저한테 민족보험화 인정보험화 총재 마트라고 그다리에서 수락을 다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뭐 얼마나 민망스럽게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또 계측하는 것들 좋아합니다 사실은 요수하 17장 18절에 내가 계측하라 그런데 계측도 아니고 이 무덤진 것은 어떻게 안됐든지 고생이 되고 힘이 들지만은 한국 공부와 운동 공부를 뛰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선포했습니다 저는 신혜경 목사님께서도 늘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괴로워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내가 민족보험화 만들어야 하다보니까 한중지 목사님이 해나오신 분들 그냥 무더쳐서 괴롭당하면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다시 한국공부운동 공부 인정장을 주시고 만들고 뛰어나갔어요 해나가던 차이에 되면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한국공부운동 정권 본부를 제가 동영지에 무사하신 일을 제가 연결하고 싶습니다 그 민족보험화 총재하려고 관내고 하는 일들은 지금 많이 이렇게 번호가 있는 짓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끊었습니다 그 도중에 앉아 있어야 제가 결정행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또 우리 또 우리 종농사님 또 우리 민종농사님 또 그 당시에 오늘 찬양한 전전성 목사님도 축창이 열받아요 그때 동제 무슨 지기만 글쓰 기초로 토지다 만던데 다 들으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잘 나와서 여기 빠지게 됐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뜻이 이루지도 안되고 내 뜻이 이루지도 안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지요 원래 이 장군님 하신 장군기 목사님의 그 뜻을 절대로 우리가 더 잘해 나가는 것은 좋으나 여기서 다른 대로 나가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무장이가 이대로 나라 떼 하나님께 죽고 있을 것이고 어제 이종희 목사님하고 저도 바빠서 막히기만 하고 제가 지난 총인데도 계획 있었나 그래서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인명 안전 것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저는 절대로 무지 사항이 좋으려 그래서 몸을 깊게 나눌 있구요 나중에 발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또 오늘 귀한 우리 전 교회장 여성 회장 주문하시고 또 이번에 2019년도에 새로 음식 받는 귀한 주문을 드립니다 힘차게 전신하시고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화이팅을 외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하면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한국보고나 전진을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아멘